생성되는 봄이 있고, 여름이 있고, 물을 먹은 여름이고, 또 이제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겨울이고, 사시 사철이 다 산 쪽에 있습니다. 부진 다 왔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니 녹차 맛이에요. 숲의 마법에 취한 듯 약 3킬로를 걷다 보면 문득 숲이 거치면서 눈앞에 거대한 차밭이 펼쳐집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놓고 나오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차밭이 펼쳐져 있네요 이게 월출산 자락인데 월출산이 이렇게 차밭을 안고 있네요 평지산인 월출산은 다른 산에 비해 실제보다 훨씬 더 웅장해 보입니다 또한 병풍처럼 밭을 감싸고 있어 차를 재배하기엔 그만입니다 차밭은 키가 큰 놈이나 즐거운 놈 없이 이렇게 골고루 있어서 차밭이 좋네요 그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 또 어디로 바람은 불어가는지 어디로 왜 사는지 알고 싶어서 뭐라만 길을 떠났지 언제 다시 돌아온다는 아무런 약속도 없지 여정의 마지막은 월출산 누리째 그 누리째 고갯길에는 수천 그루의 삼나무가 늘어서 있습니다 1년에 약 1미터를 자라는 삼나무 그렇게 2, 30년을 자라서 평균 30미터의 높이가 됩니다 인생도 삼나무처럼 한결같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조금만 더 느리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제 계획했던 길을 다 걸은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래요 걷는다는 것은 침묵을 행달하는 것이다 시끄러운 데를 벗어나 조용한 세상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전 가끔 이렇게 쉼표를 찍어가면서 몸과 마음 또 생각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제게는 이번 여행이 그런 쉼표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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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